허무한 국남자의 허무한 대화 허무 개그 허무 개그 하나 하여튼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너 커서 뭐가 될래? 어른 어 그래 허무 개그 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발 딱 일어나 오 그래 허무 개그 셋 이야 진짜 못생겼다 글쎄 허무 개그 넷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이날 만을 기다려왔다 부모님의 원수 넷칼을 받아라 허무 개그 다섯 부모님의 원수 넷칼을 받아라 고마워 넷 허무 개그 여섯 허무 개그 여섯 까먹었어 까먹었어 아 그래 허무 개그 일곱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네 허무 개그 여덟 자기야 자기야 나 무겁지 아유 어 그래 허무 개그 아홉 어머 오빠 바퀴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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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서워 오빠 야 가자 어 그래 야 가자 미니 바퀴벌